와 오랜만에 우리 생태... 어머! 이게 왜 죽었지? 지금 마를 때 되지 않네? 아니야! 서류 왔나 봐! 어머! 다 죽었네! 연꽂이 피면 죽은데... 어제저녁에 날씨가 춥더니 세상에 연꽂이 다 죽어버렸네요! 우와! 깜짝 놀랐네! 양수리 거는 안 그런데 문을 이렇게 그러네? 어머! 기절할 일이야 이거 완전히... 어제저녁에 진짜 춥더라고! 우와! 여러분 세상에 벌써 계절이 이렇게... 순간... 그 더웠던 여름이 세상에 가을라 완전히 저어들었네요... 여기는 초겨울처럼 다 죽어버렸네... 신기하네 여기... 이젠 이케ussa... 10분ito히... 11분이ians Elizabeth입니다 조 sectors